나뭇결 문양이 다 보일 정도예요. 그것도 다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원목이 아니야 이거 라탄 가구 아니야 싶을 정도예요. 깨끗하고 예뻐요. 거기에다가 아예 여러분 물 뿌리셔서 청소하셔도 돼요. 균 잡는 뭐 이런 거 있죠. 우리 애들 방에 놀 건데 아예 매일매일 깨끗하게 쓱쓱 닦으실 수가 있어요. 물걸레질 하셔도 되고 물 뿌리셔도 되고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고요. 가볍습니다. 옮기기 좋아요. 여닫기도 편해요. 안쪽에 많이 들어가고요. 그럼요. 공간 차지는 안 하면서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수납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주터운 니트 이제 막 꺼내시고서 옷 정리하셔야 되잖아요. 니트 정리해보세요. 옷 정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속옷이며 양말이며 자질구레한 스카프 스타킹 이런 거 정리하셔도 되고요. 우리 아이들 방에 딱 두셔도 엄마들은 이게 안심이 돼요. 그럼요. 뭐 나올까 봐 요즘에 걱정되고 참 불안하시잖아요. 저희 푸탈레이트 비피에 6대 중공수 불검치 테스트 완료했으니까요. 안심하고 다 넣으셔도 돼요. 주저기 정리함으로 쓰셔도 됩니다. 아이들 커가면서 학용품 장난감 옷 다 넣으셔도 되고요.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이니까 그럼 하나는 어디 둘까? 주방도 좋고 욕실도 좋고 베란다도 좋아요. 그럼요. 주방 쪽도 우리 깨끗하게 넓게 쓰자고요. 무거운 통조림이라든지 냄비라든지 무거운 것들도 다 넣으셔도 되고요. 맞습니다. 파종 테스트 완료했다는 것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요. 이렇게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. 조립 완제품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조립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그대로 두고 쓰셨다가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요. 이걸 드릴게요. 지문과 다리 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이것만 따로 살 수 없냐고 문의주셨던 분도 되게 많으세요. 15,900원이에요. 이걸 여러분 못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. 드릴 겁니다.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변신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럼요. 그냥 이렇게 3개의 서랍장으로만 변신시켜도 돼요. 그런데 지문과 다리까지 드리니까 두 개는 저렇게 5단으로 쓰셔도 되고요. 이렇게 2단, 3단 나누시든 아니면 더 높이셔도 되고요. 더 낮추셔도 되고요. 지문과 다리까지 딱 위에다가 얹으시면 3개가 아니라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서랍장까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. 4개의 서랍장입니다. 4개의 서랍장을 여러분 가져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얼마를, 얼마를 내가 내고 사야 되지? 우리 마트만 가도요. 서랍장 하나에 진짜 몇만 원 이상 가요. 그런데 서랍장 4개면 3단 서랍장, 4단 서랍장 4개를 산다 생각해 보세요. 이 가격에 믿어주세요. 15만 원대도 아니고요. 14만 원대도 아니고 129,640원까지 떨어집니다. 정립금 또 드려요. 4개의 서랍장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도록 1 플러스 1 플러스 1 세트에 지붕 다리 다 드리겠습니다.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